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혼혈이나 외국인 멤버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아이돌은 바로 빅히트의 유일한 혼혈 멤버이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귀염둥이 막내 휴닝카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구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휴닝카이의 특징이나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2년 8월 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에서 태어난 휴닝카이 풀네임은 카이 카말 휴닝입니다. 성이 휴닝이고 이름이 카이죠. 휴닝은 독일 개성씨이고 미드네임 카말은 아랍어로 완벽 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는 하와이어로 바다라는 의미로 이름 안에 무려 3가지 나라의 언어가 담겨있는데요. 휴닝카이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한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한 휴닝카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배웠 고 기타 피아노까지 섭렵할 만큼 음악에 소질이 있었죠. 휴닝카이는 누나와 함께 악동뮤지션 같은 가수가 되기 위해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러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합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보러 간 회사의 직원분이 빅히트로 이직하게 되었고 휴닝카이는 빅히트 오디션을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빅히트 연습생이 된 휴닝이 2년 6개월의 연습생 기간 을 거친 후 드디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데뷔합니다.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 런칭하는 보이그룹인 만큼 세간의 관심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게 집중되었는데요. 특이한 그룹명과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라는 독특한 노래제목 동화같은 컨셉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데뷔 2개월 만에 미국 6개 도시 쇼케이스를 도는 등 투바투는 전례없는 푸쉬를 받으며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휴닝카이는 케이팝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 비주얼로 눈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동시에 무대 밑에서는 막내다운 천사 같고 순수한 모습과 영락없는 한국 고등학생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명조차 미카엘인 아기 천사 닉닝이는 태연과 함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휴닝이는 유명한 인형 덕후 인데요. 침대에 인형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도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해외 스케줄을 갈 때도 적어도 인형 3개씩은 들고 간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인형들을 정리하겠다고 선언 했으나 버리려고 보니 모두 귀여 워서 결국 단 한개도 버리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인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휴닝이의 인형에는 모두 이름이 있다는 사실 대표적인 인형으로는 고구마 토비니 엔돌핀 복순이 몰랑이 등이 있죠. 인형을 고를 때 나름의 기준까지 있는데 1위로 폭신함 2위로는 귀여움 이라고 합니다. 식성도 굉장히 특이한데 소문난 포도주스 매니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것도 포도주스 라는데요. 평소 1.5리터 한 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신다고 하네요. 평생 포도주스만 마시기와 포도주스 안 마시기 중에서 포도주스만 마시기를 선택할 정도라고 합니다. 포도주스를 열심히 전파하고 다닌 결과 나머지 멤버들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휴닝이한테 포도주스 광고 하나 주실 광고주분 안 계신가요 이런 깜찍한 휴닝카이에게도 컴플렉스 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크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특징인데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모아들은 휴닝이의 독특한 웃음소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휴닝이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웃음소리 절대 고치지 말아요. 데뷔 5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인 이지만 신인답지 않은 실력 으로 모아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우리 휴닝이 연습생때보다 키가 무려 20cm나 자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쑥쑥 자라 케이팝을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휴닝카이의 이야기 재미있으 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 고요 자세히 알고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녀엉